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꼭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하나 임성근 판사 탄핵을 밀어붙이는 여당을 보며 떠는 생각입니다 여기다 도대체 대법원장이란 사람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놀랍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2월 1일 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성근 판사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왜곡되어서 일방적으로 여당 인사들에 의해서 탄핵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나 해당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법원을 막 떠나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치를 아슬아슬하게 탄 1978년생 42세 이탄희 판사가 열린민주당을 대표해서 탄핵소추안을 주도하고 국회의원가에 제출한 모습도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과거 문역대의 홍의병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인척은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발의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조침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법 적용이라는 것이 억울한 사람이 일단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명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그 절차나 실체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탄핵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서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서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1심 판결 이후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규명한 이후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 및 의결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필요할 경우에 국회 차원의 조사에 마땅히 응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한 달 뒤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임성근 부장판사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탄핵소추는 탄핵소추의 근본적인 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대신한 변호인 측의 성명서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 성명서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사실 규명을 우선적으로 밝혀야 되고 법사위원회 논의 이후에 본회의에 해부되어야 되고 1심 판결에 부합하지 않는 무려한 탄핵안을 주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맹식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처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외압에 대해서 사법부 수장이 입장이라도 밝혀야 되고 스스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절차적 정당성 뭔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매사를 하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출세가 좋지만 이렇게까지 상권분립이 유린되는 상황을 사법부 수장이 방조 내지 오히려 협조하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진단 해법은 권력의 신여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이라는 그런 주장 제목의 칼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의 신여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 1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임승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포기를 하려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허하기 짝이 없는 답변은 헌법 제65조와 제111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굳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의 하나만한 이 무승이한 답변이 대법원장의 뜻인가요? 대법원장의 뜻이 정연 그런 거라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자격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탄핵 절차대로 하든지 이런 무책임한 말을 사법부 수장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임승근 판사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심판하면 될 것이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잘못이 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심판하면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 이야기 지금 집권 여당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관들을 금박하면서 상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이 심각한 사태를 침묵으로 방관하고 심지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대법원장이란 자리에 무검에 걸맞게 민주당의 조폭같은 협박에 막서는 결기를 보여줄 수는 없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당의 탄핵폭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훗날 역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권력의 신여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는 본인에게도 사법의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신여가 되기로 작심한 뭐뭐라고 어쨌든 참 딱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대로 살아가면서 서로 맺은 약조이자 약속이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내팽이 치고 그냥 자신들이 편이나 목표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무엇이든 밀어붙이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라가 망가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면 그냥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니까 이게 나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어쩌면 이렇게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묵사발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꼭 다루어야 되나 될 정도로 하도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가 제가 있으면은 법과 절차에 맞춰서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렇게 오래 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래서 좀 알아서 좀 잘 하라고요 남자들이 나서 사는데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사법부 수장이면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입장을 밝히고 외압에 따라 좀 항의도 해야 되고 야단도 취해야 되고 다들 사는 걸 보면 참 편하게 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나라가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요즘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2월 3일 날 방송됐던 착각과 교만은 멸망의 선동장이라는 그런 방송하고 루이저 체인이 하원 3인자 위기를 만나다 오늘은 미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의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23글로버님은 아마도 반 트럼프 바의 선동장인 아담 킨진과 하원 의원은 핑계고 그냥 트럼프란 사람이 싫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다음 팍상님은 진실과 정의의 잣대를 자기 기준에서만 적용하는 우물한 개구리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니 에번스님이 저도 리저 체니의 태도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리저의 행동은 실수라기보다도 고의적인 행동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하시는 세 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의견을 더하면 우리가 사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공인으로 살든지 간에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그리고 편견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설령 실수가 있으면 신속히 교정하는 그런 유연함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연한 태도 유연한 마음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 또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23글로버님, 팍상님, 또 어니 에반스님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이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간단한 논평을 하는 그런 코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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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